노인성 난청과 이명은 노화로 인해 청력기능이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청력기능의 노화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몸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뒤늦게 신경을 쓰게 되고 기존에 없던 불편함이 생기니 이전에 정상적인 몸 상태였던 때에 소중함이 떠오르곤 합니다. 다른 부위보다 특히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이명현상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 식단을 조절한다면 회복이 쉽겠으나 이미 생긴 이명을 관리하기에는 정말 정성이 필요하죠. 평균 수명도 올라감에 따라 신체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하는데 특히 청력은 더 챙겨야 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증상이 이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명이 난청으로 진화하면서 최후에는 귀가 막혀버려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합니다.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저하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통화 소리도 최대치로 높여야 잘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은 특히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에게 잘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명에 걸렸을 시 극도의 스트레스가 동반되는데요. 이런 이명을 예방함과 무시의 치료까지 도와주는 기막힌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보카도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후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기네스북에서도 인정한 슈퍼푸드인데요. 실제로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지방함량이 높지만 단백질함량도 높고 탄수화물 성분 또한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K, 엽산, 칼륨,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을 주는 각종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먼저 아보카도는 눈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막막을 보호하여 시력 저하를 막아주고 백내장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베타카로틴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리놀렌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외에도 항암효과, 빈혈 예방, 간기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에 들어있는 리놀렌산이 난청과 이명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난청과 이명의 예방과 치료에 아보카도 오일 추출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세대의대 문인석, 경희대, 안의대, 강동호, 가천대학대 정광원 교수팀은 아보카도 오일 추출물이 난청과 이명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트리언치에 발표했는데요. 교수팀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리놀렌산이 아보카도 오일에 많이 들어있어 노화성 난청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고 인공적으로 청각을 떨어뜨린 실험용주를 아보카도 오일 추출물로 가공한 약물군 그리고 무치료군으로 나누어 청력 회복 정도를 비교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 추출물군에서 청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아보카도는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인 탄산음료 계란, 치즈, 고기, 빵들과 비교해보면 맞는 말이지만 다른 일반 과일과 비교해보면 아보카도가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아보카도에는 두 가지의 카로티노이드 영양소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작은 녹색 입체소 루테인, 제아젠틴에 많이 들어있으며 아보카도에는 가장 어두운 녹색 껍질 쪽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야채가 가진 카로티노이드 식물 영양소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 당근, 잎채소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음식 안에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따로 지방 섭취 없이 저것들만 먹게 되면 이 많은 영양소들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 변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음식을 먹을 챙겨 먹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흡수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아보카도와 먹으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잘 될까요?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게 되면 토마토만 먹었을 때보다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의 영양 흡수율이 3배 이상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토마토를 먹을 때 아보카도 같은 지방을 포함한 음식과 함께 먹지 않으면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경기로 버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마토를 드실 때는 보다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서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근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보카도 섭취는 카로티노이드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카로티노이드가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 그룹은 당근만 먹이고 다른 그룹은 당근과 과카몰리를 같이 먹이고 관찰한 실험 결과 과카몰리를 함께 먹은 그룹은 무려 6배가 넘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흡수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육류성 고기입니다. 육류성 고기를 먹게 되면 독성, 바람성과 관련이 있는 산화콜레스테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아보카도와 함께 먹었을 때 산화콜레스테롤 생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체내에 작은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작은 LDL은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의 작은 사이즈의 나쁜 물질이며 뉴트리션 팩트의 논문에 따르면 작은 LDL은 심장마비 위험을 31% 증가시키고 작고 조밀한 LDL일수록 몸에 더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LDL을 아보카도는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아보카도와 작은 LDL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자들은 보다 확실한 결과를 보기 위해 식단에서 동물성 육식을 완전히 제거한 뒤 아보카도, 탄수화물, 올리브오일로 각각 대체시켜보았습니다. 당연히 식단에서 고기를 완전히 제거시켰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포화지방 수치와 LDL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그 중 아보카도로 배치했을 때 가장 위험한 작은 LDL의 수치를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와 당근은 좋은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 육류고기는 안 좋은 성분을 없애기 위해 꼭 아보카도와 함께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보카도는 몸에도 좋은데 맛도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후숙이 너무 되어서 썩어버렸거나 거치만랑만랑해서 잘라보았는데 속은 딱딱하게 있지 않아 덜 익은 아보카도를 먹어보셨분들은 아실텐데요. 아보카도는 후숙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익히면 맛있고 포만감도 주는 식품인데요. 아보카도는 먼저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온도는 18에서 29씨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 냉장고에 넣어두면 숙성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과육이 검게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과나 바나나는 같이 두면 빨리 익기 때문에 같이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반대로 빨리 후숙하고 싶으시다면 밀폐된 용기에 같이 담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둬야 색이 변하지 않고 골고루 잘 익습니다. 막상 후숙을 하고 나도 지금 먹어도 될 만큼 잘 익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막상 잘라보고 나서 덜 익었구나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보카도가 잘 익었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는 꼭지를 눌러보면 되는데 익지 않은 아보카도 꼭지는 단단하고 만져도 떨어지지 않지만 아보카도가 잘 익게 되면 꼭지를 만졌을 때 툭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또 녹색에서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하게 되니 색깔과 꼭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버지만 신경 쓰면 맛있는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맛있는 아보카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보카도가 노인성 난청과 이명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과 아보카도의 여러가지 효능에 대해서 또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토마토와 당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육류성 고기와 같이 섭취하면 산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아보카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후숙하는 방법과 잘 익은 아보카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